젊은 여자가 일어서자 나이 든 여자가 재빨리 빈자리를 차지한다. 내 전자로 새겨진 미간의 주름이 녹록하지 않았던 여자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다. 여자가 안고 있는 싸구려 가방 안에서 풍기는 신내가 열차 안에 퍼진다. 여자는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먹으며 그저 삶을 견디고 있을 것이다. 나 같은 노숙자처럼.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무진 작가님의 단편소설 비둘기는 어디서 잠을 잘까 입니다. 이 작품은 제6회 추보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무진은 2024 박무진 여편소설집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저자입니다.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한국소설 신인상 수상 중독으로 인간과 문학 이 계절의 소설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르코 문학 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 작품을 감상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나는 기지개를 켠 후 구석구석을 살핀다. 어느새 박씨가 따라 붙는다. 거머리 같은 놈. 우리보다 먼저 남은 음식을 차지한 놈들이 있다. 구구구구. 확 쓸어버리고 싶지만 비둘기는 사람보다 늘 한 발 앞선다. 비둘기도 있는 놈들이 더하다. 비쩍 마른 놈들은 눈치 보고 피해 다니며 기껏 먼지만한 쪼가리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어이구. 저 귀털 검은 놈 좀 봐. 곧 있으면 닭 만해지겠네. 박씨가 곁눈질로 나를 보며 비실비실 웃는다. 이어 혀를 쭉 내밀어 제 입술을 핥는다. 벤치 구석에 남아있던 과자를 발견한 박씨는 재빨리 손으로 쓸어 담아 비둘기에게 하나 둘 뿌리기 시작한다. 살이 피둥피둥 찐 놈부터 시작해 비둘기들이 떼로 모여든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날린 박씨 손아귀에 비둘기 한 마리가 붙들려 있다. 박씨는 비둘기를 잡고 있는 손을 치켜들며 호탕하게 웃는다. 저리도 악착 같은 인간이 어째서 여기까지 흘러들었을까? 하긴 먹는 일 말고는 그런 의지를 보인 적이 없긴 하다. 게다가 비위도 좋아 정말 아무거나 처먹는다. 그럴 때 보면 사람이 개어낸 것까지 환장하고 달려드는 비둘기하고 구분이 안 갈 지경이다. 박씨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비둘기의 모가지를 비튼다. 비둘기의 비명소리에 나는 눈을 움찔 감았다 뜬다. 김씨는 장가지나 좀 모아와. 종일 굶었다고 다 늦게 월척이 들어오네. 허기진 눈앞에 통치킨이 둥둥 떠다녀 내 몸은 저절로 박씨 말을 따른다. 공원 구석에 자리 잡은 박씨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비둘기 털을 그을린다. 모양새가 제법 익숙해 보여 나는 지켜보고만 있다. 박씨는 긴 새꼬챙이에 비둘기 몸통을 깨더니 김과 단무지 찌꺼기가 묻어있는 호일로 꼼꼼하게 싸맨다. 제법 커진 불씨에다 새꼬챙이를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개구리나 메뚜기를 구워먹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겨울엔 토끼를 잡아 구워먹기도 했다. 간식은커녕 새끼 식사도 챙겨 먹기 힘들었던 시절 그것은 나를 자라게 해준 중요한 양분이었다. 고기 익은 냄새가 코를 간지리고 식도를 타고 넘어 뱃속에 다다른다. 두끼나 음식을 걸은 내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꾸르륵 꾸륵꾸륵 요동을 친다. 쎄고 쎈게 비둘기 새끼라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침을 삼키느라 박씨의 발음은 어눌하다. 다리가 저린지 일어서서 다리를 두들기던 박씨는 내 배낭에 슬쩍 눈길을 던진다. 이런 씨브랄놈이 어딜 넘봐. 박씨는 움찔하더니 아쉬운 시선을 거둔다. 낡고 해졌지만 배낭 속에 들어있는 침낭은 내 보금자리다. 박씨는 내 십 년 노숙 생활을 지탱해준 침낭을 호시탐탐 노렸다. 몸체도 작고 기운도 나보다 달리니 빼앗을 생각까진 못했겠지만 잠깐 몸만 녹인다며 빌려놓고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모른 척 다음 날 아침까지 버틴 일을 생각하면 허술이 대할 일이 아니다. 아무데나 자리잡기는 쉬워도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침낭은 몇 끼 밥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숙 1년 차인 박씨는 아직 추위보다 배고픔에 더 민감하다. 배낭에서 비둘기로 옮겨진 박씨의 눈빛이 불빛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악착같이 끼니를 챙기는 박씨는 아침 무료 급식소의 소둥 이후 줄곧 누워만 있었다. 여느 때처럼 길게 들어선 줄 끝에 선 박씨와 내게 급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차원 봉사자의 말이 들려왔다. 박씨는 몸을 재빠르게 움직여 줄 맨 앞쪽으로 끼어들었는데 하필 역사 내부에서 힘께나 쓰는 놈 앞이었다. 박씨 몸이 가벼운 침착처럼 패대기 쳐지더니 역사에 자리잡고 있는 노숙자들 여럿이 몰려들어 박씨를 마구 짓밟았다. 자원 봉사자들의 만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영무원이 호루라기를 불어 무리는 해산되었지만 박씨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기 노숙자의 제1법칙이다. 내 말을 기뚱으로 흘리더니 당해도 싸다. 먹는 것 앞에서는 자꾸 판단이 흐려지는 박씨는 자주 위험해 보인다. 허기가 심해지면 미칠 것 같을 때도 있다. 하루를 쫄쫄 굶은 어느 날인가는 급기야 구걸에 나섰다. 일반인들은 노숙자들이 접근하는 걸 싫어해서 괜히 힘만 뺄 거라고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박씨를 피하지 않은 어느 행인이 장난치는 10원짜리 하나를 건네자 박씨는 그 얼굴에 10원짜리를 던져버렸다. 재빠르게 도망쳐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신고가 들어가면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이 한꺼번에 쫓겨날 수도 있었다. 나는 박씨에게 한마디 더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지 않기 노숙자의 제2법칙이다. 어제는 몰랐는데 냄새가 제법이네. 나는 박씨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입을 해벌리고 킁킁대며 침을 질질 흘리는 꼬리 똥을 본 똥 개새끼다. 박씨는 뜨거운 호일을 호흡 불어가며 조심조심 벗겨낸다. 호일 안에 고여있던 기름기가 주르륵 흘러내린다. 박씨와 나는 묵을 때가 휘어지도록 침을 삼킨다. 뭐하는 짓이야? 박씨는 엉덩방아를 찍고 나는 벌떡 일어선다. 공원 관리인이다. 눈치로 버텨온 공원 생활인데 비둘기 때문에 아니 박씨 때문에 정신을 놓았던 모양이다. 요즘 자꾸 수상한 냄새가 난다 했어. 병균이 특실거리는 비둘기를 잡아먹고도 멀쩡한 걸 보면 너희들은 확실히 인간이 아니야. 처음이었다며 아무리 빌어도 관리인은 다시는 공원 근처에 얼씽거리지 말라며 엄포를 놓는다. 아주 더러워 죽겠어. 씨발놈이 물론 말로 내 뱉지는 않았다. 공원을 더럽히는 건 노숙자보다 일반인이 더하다. 그들은 공원에 많은 걸 흘리고 남긴다. 먹기 싫은 음식부터 귀찮아진 애완 동물의 버거운 어린 자식까지. 관리인이 구운 비둘기를 쓰레기통에 내던지자. 박씨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 나온다. 쓰레기 같은 것들 관리인 말에 주먹을 불 끈지고 일어서는 박씨를 붙잡는다. 잘못하다간 우리도 구워진 비둘기 신세가 될 수 있다. 관리인과 몇 걸음 거리가 생기자 박씨는 살금살금 쓰레기통으로 다가가더니 손을 쑥 넣는다. 부스럭. 내게도 들린 소리가 관리인에게 들리지 않았을 리 없다. 관리인이 돌아서더니 박씨를 향해 다름질칠 자세로 소리친다. 빨리 안 꺼져. 모두 쓸어버리기 전에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박씨와 나는 동시에 달리기 시작한다. 노숙자가 모두 쏙겨나게 되면 우리는 공원을 벗어나기도 전에 몰매 맞아 죽을 것이다. 안전하다 생각되는 즈음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면서 속도를 늦춘다. 박씨는 아예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샅샅이 훑어본다. 무슨 일인가 싶어 넘겨보니 몇 겹의 때가 묻어있는 그 손에 식어서 굳어버린 기름기가 허옇게 묻어있다. 박씨는 혀를 쏙 내밀어 제 손을 괴걸스럽게 핥는다. 더러워 죽겠느니 쓰레기 같으니 들어도 싸다. 나는 박씨의 손을 닦아채 역사 쪽으로 끌고 간다. 박씨는 그 와중에도 제 입술을 핥으며 쩝쩝거린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지만 내 입에도 침이 고인다. 비둘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젯밤 소주 두 병과 기름이 패어내온 종이 봉투를 들고 내가 앉아있는 벤치에 나타난 이는 낯이 설었다. 공연이 친한 척 친절하게 구는 족속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선점한 잠자리를 뺏는 등 딴 목적이 있기 마련인지라 상대도 안 하고 있는데 냄새를 맡은 박씨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뭘 들고 왔네? 비둘기 구운 거요. 과자 뿌시레기로 살살 꼬시면 잡을 수 있어. 소금감만 쪼매하면 통닭이 안 부럽당께. 먹는 걸 가릴 처지가 아니긴 했지만 비둘기는 처음인지라 나는 망설이고 있었다. 나도 어디선가 비둘기를 먹는다는 소릴 들어본 것 같긴 하네. 입맛에 맞는지 박씨는 비둘기를 아기아기 뜯어먹었다. 나도 한입 베어보니 기름기가 쫘르르 도는 게 생각보다 먹을만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둘기들 많이 먹어. 몰랐남? 내가 왕년에 세계여행 좀 했던 사람이라 잘 알제. 소주병이 바닥나고 비둘기가 뼈만 남았을 때 우리는 낯선 이를 쫓아버렸다. 왕년이 어쩌고 하는 것들 치고 뒤끝이 좋은 경우가 없었다. 역사에 들어서자 분주해 보이는 여행객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집을 떠나도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이다. 시선을 돌려 구석자리를 살핀다. 아침 급식 때 박씨에게 타구리를 놨던 놈들은 다행히 눈에 띄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밤이 되면 역사는 그놈들 판이 될 테니 박씨는 어디론가 몸을 숨겨야 할 테고 난 박씨만 옆에 없으면 버텨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으려 들지만 않는다면 노숙자들 사이에 자리다툼은 사실 흔한 일이다. 나도 전에 역사에서 시도해본 적이 있었다. 결과는 오늘의 박씨와 다르지 않았다. 그래도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거나 태풍이 불 때는 바깥에서 지내는 노숙자가 슬쩍 끼어들어도 분란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을 곳으로 떼몰지는 말기. 노숙자의 제3법칙이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박씨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마땅한 자리가 보이지 않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박씨가 내 옷깃을 슬며시 잡아 끈다. 여행철이 아니라선지 대형 텔레비전 앞에 빈 의자가 많다. 누구를 위한 의자일까 생각하고 있는데 박씨가 의자 하나에 엉덩이를 걸친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싸매며 짜증을 낸다. 이어 박씨를 흘겨보며 하나 둘씩 자리를 뜬다. 망설이고 있는 내게 박씨는 어서 앉으라며 손짓한다. 별수 없이 모른 척 의자에 엉덩이를 걸치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일반인 구역에 함부로 들어서지 않기 노숙자의 제4법칙이다. 요즘 사람들은 노숙자를 그저 피하기만 하지 않고 불편신고인지 민원인지를 넣는다. 영무실보다는 오히려 파출소가 낫다. 평소 노숙자들을 꾸준히 지켜보던 영무원이 출동하면 문제를 일으킨 노숙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노숙자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역사의 명당자리를 차지한 기족 노숙자다. 권력층이 돼버린 기족 노숙자는 저희에게 거슬리는 게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사람을 두들겨 패도 아니 죽인다 해도 조용히 역사를 떠버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돼버린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잠자리 욕심에 섣부른 짓거리를 하지 않는 이유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온다. 구운 비둘기처럼 기름기 잘잘 흐르는 앵커가 실업 대란이니 빈곤층 지원이니 떠벌린다. 정부의 각종 대책을 촉구하는 것까지 내가 노숙을 시작했던 십여 년 전과 똑같다. 그 대책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실직과 동시에 패배자가 되었고 이후로 나는 계속 노숙자일 뿐이다. 그 대책들이 오롯이 헛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모르지는 않는다. 눈에 띄게 무려 급식 횟수가 늘었고 노숙자를 위한 상담소가 운영되었다. 나도 한 끼 식사를 위해 오래 줄을 서거나 마음에 더 없는 예배를 보았다. 상담소 책상 위에 빵과 우유를 얻으려 상담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였는지 노숙자 수가 확 줄어든 적이 있었다. 심터라는 곳이 생겨 노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마련해 준다는 소문도 돌았다. 심터 말고도 희망의 집이니 자유의 집이니 뭐가 있었다. 그렇게 줄어들던 노숙자 수가 슬슬 다시 늘어났다. 엄격한 규칙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치거나 술 먹고 싸움질해서 쫓겨나거나 소문에는 입원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노숙자 신세를 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젊은 남녀 한 쌍이 먹을거리를 들고 빈자리를 찾고 있다. 박씨의 시선이 그들 손에 들린 먹을거리에 박혀 떨어지지 않는다. 나의 내장들도 난리법석을 피운다. 여자가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남자의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어우, 밥맛 떨어져. 다른 데로 가자. 박씨는 여자를 노려보면서도 섣불리 행동하지는 않는다. 아침에 다구리가 교훈이 되었나 보다. 그렇게 성낼 일도 아니다. 나도 배가 부를 때는 밥맛이라는 소리 자주 했다. 이젠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지만 노숙 초기엔 그러지 못했다. 거지라고 하는 이들에겐 욕지거리로 대응했고 비싼 옷을 입은 이들을 괜히 따라다니며 겁을 먹게 하기도 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는 아이도 있는데 모르는 척 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노숙자들을 보며 캠핑이라며 낄낄거리는 이에겐 달려들 뻔도 했다. 뻔뻔하기로는 역사를 끼고 장사를 하는 백화잠도 만만찮았다. 세일 때만 되면 판매대를 역사 안까지 벌려놓아 역사 노숙자들은 갈 곳 잃고 방황해야 했다. 얼쩡거리는 노숙자가 있으면 경호 직원들이 달라붙어 내내 감시했다. 경호 직원을 믿고 십만 원이 넘는 블라우스를 고민도 없이 집어들거나 한 벌에 오만 원이 넘는 트레이닝복을 거절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경기 불안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그 모든 일에 부하가 치밀었는데 지금이야 이러나 저러나 뉴스가 끝나고 광고가 나온다. 피자 광고에 치킨 광고가 이어진다. TV 속에 갇혀있는 주제에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갈 정도로 맛있게 먹는 놈의 면상을 후려 갈기고 싶다. 박 씨도 광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혼잣말로 욕설을 중얼거린다. 박 씨는 미처 입에 대보지도 못한 비둘기 고기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다. 이놈의 종자가 허기가 심해지는지 욕지거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고개가 돌아가는가 싶더니 벌떡 일어선 박 씨는 과자 봉지를 들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는 아이에게 접근한다. 박 씨가 다가가자 아이도 걸음을 멈춘다. 박 씨는 아이에게 손을 불쑥 때민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과자 봉지를 던져버리고 제 부모에게 달려간다. 박 씨는 과자 봉지를 향해 돌진하더니 허겁지겁 과자를 입에 쑤셔 넣는다. 젊은 부부가 박 씨에게 달려온다. 남자는 고함을 치르고 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디미 비둘기 새끼들한테는 막 뿌려대는 입갓 과자 부시래기. 사람이 좀 주워 먹은 게 잘못이야? 아무래도 박 씨가 허기에 실성한 것 같다. 하는 수 없이 박 씨의 팔을 잡아 끌어 자리를 뜨렸는데 멀리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도망을 쳐도 부족할 판에 박 씨는 나를 부딪히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욕설을 퍼붓는다. 박 씨에게 내가 힘으로 밀리는 건 처음이다. 거기 그대로 서 있어.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달려오며 소리친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 씨를 가리킨다. 나는 박 씨의 팔을 슬쩍 놓은 후 뒷짐을 진다. 군인, 경찰, 영무원,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먹는다는 제복만 보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박 씨도 이제 상황이 파악됐는지 입을 다물더니 모르는 척 자리를 뜨려고 한다. 이를 앙다물고 달려온 제복들은 박 씨의 양쪽 팔을 억센 힘으로 붙잡는다. 이거 왜 이래? 선량한 시민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선량한 시민? 즉, 신분증 제시해 주시죠.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신분증이란 말에 주눅이 먼저 든다. 신분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어도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박 씨는 포기한 듯 제복들에게 몸을 맡긴다. 나는 벽 뒤에 숨어 끌려가는 박 씨를 쳐다보고 있는데 박 씨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는다. 박 씨에게 미안하지는 않다. 내가 돕는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었고 달라진다 해도 위험을 무릅쓰고 돕지는 않았을 거다. 노숙자 하나 떠돌아다니는 똥 개새끼 마냥 살아치나 마나 잡아벗기나 마나 역사 구성마다 자리를 잡고 있는 노숙자들의 행태는 가지가지다. 벽에 기댄 채 자는지 명상하는지 꼼짝을 안고 있는 이 병째 소주를 마시며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이 무엇이 불안한지 눈동자가 한시도 쉬지 않고 굴러다니는 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나도 모르게 컵라면 쪽으로 발길이 향한다. 아침에는 다구리 당하고 저녁에는 빵에 들어가네 새끼 일진 사났구먼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언뜻 감이 안 온다 갑자기 몇 개의 시선과 손가락이 나를 향한다 저 새끼는 그때 옆에 있던 놈 아냐 컵라면 냄새가 내 머릿속을 휘젓는 와중에도 도망쳐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다 나는 재빨리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덮는다 열차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나를 피한다 아예 다른 칸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다 앉을 자리가 넉넉하니 좋다 그래도 양심상 자리는 하나만 차지하려는데 앉아있던 사람 셋이 한꺼번에 일어선다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신고가 들어갈까 싶어 겨우 참는다 열차 안에 사람들은 제각각 무언가에 몰두해 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통화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옆사랑과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과 같이 있는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어 그저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다 빠진 편의 젊은 여자가 보인다 속살이 훤히 비치는 옷차림인데도 조심성이 없다 자신의 가랑이를 향해 견눈질하는 남자들을 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기까지 한다 2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 싶은데 경험 많은 작부의 분위기가 난다 여자를 계속 보고 있다가는 머리 큰 자식을 이겨보려는 무모한 아비처럼 굴 것 같아 눈을 감는다 감은 눈에 중학교에 입학한 소녀가 보인다 교복을 처음 입어본 소녀는 새색식처럼 다소곳하지만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소녀가 교복 치마를 줄인 사실을 알아챈 아비는 잔소리를 늘어뒀는다 요즘 아이들이 어떻건 간에 내 아이는 대바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보통 아비의 마음이었다 소녀는 아비에게 말대꾸를 하다 뺨을 한 대 얻어맞았다 그날 소녀는 침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가난도 지긋지긋한데 때리는 아비까지 견딜 수 없다는 메모를 남겨두고 서였다 죽지 않았다면 그 소녀는 맞은편 여자만큼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 젊은 여자가 일어서자 나이 든 여자가 재빨리 빈자리를 차지한다 내 전자로 새겨진 미간의 주름이 녹록하지 않았던 여자의 인생을 빨에 주고 있다 여자가 안고 있는 싸구려 가방 안에서 풍기는 신내가 열차 안에 퍼진다 여자는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먹으며 그저 삶을 견디고 있을 것이다 나 같은 노숙자처럼 여자는 금세 졸기 시작한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자의 머리에 피로가 무겁게 얹혀져 있다 여자도 결국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남은 거라곤 빚뿐이었을 때부터 아내는 부엌거리를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어느 날 아내도 집을 나가버렸다 여자에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싶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깨워주겠다고 잠깐이라도 편히 잠들라고 안심시켜 주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여자보다 먼저 내린다 여자가 혹여 나보다 앞서 내릴까 싶어 서둘러 내린 역은 생전 처음 와보는 곳이다 암호처럼 생긴 방향 표시와 주변 약도를 무시하고 무리를 따라간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 속에서도 제복을 입은 영무원은 금세 눈에 띈다 뒤돌아 방향을 바꾸니 나와 마주치게 된 사람들이 인상을 쓰며 나를 피하려고 허둥거린다 나도 허둥거리며 다른 개찰구를 기웃거려 보지만 다른 영무원이 지키고 있다 계단을 여러 차례 오르내렸더니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는 수 없이 승강장으로 돌아가 의자를 하나 차지하고 앉는다 사람이 참 많다 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갈 곳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갈수록 노숙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갈 곳이 있고 잘 곳이 있다는 듯 젠 걸음으로 다닌다 나는 다시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 사람들은 나와 멀리 떨어지기 위해 더욱 안간힘을 쓴다 덕분에 나는 지상으로 올라온 지하철 안에서 여유롭게 바깥 구경을 한다 무언가 히끗한 것이 지나간다 비둘기 같긴 한데 지하철이 오가는 선로에 비둘기가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일부러 죽을 자리에 들지는 않는다 어둠이 지하철 선로에 짙게 깔린다 어두워진 후에 그 많은 비둘기들은 모두 어디로 가서 잠을 잘까 후후 내 잘 자리도 마련 못한 주제에 비둘기 걱정은 되돌아온 전철역의 표지판만 봐도 내 집이 가까워진 것처럼 마음이 놓인다 개찰구엔 다행히 영무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다 다시 개찰구를 뛰어넘어 나간다 익숙한 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아도 공원 말고는 마땅히 갈 데가 떠오르지 않는다 공원은 불 꺼진 집처럼 어두운 정적에 갇혀 있다 공원 팻말 앞에서 배낭에 넣어두었던 낡은 모자를 꺼내 쓴다 관리인은 별일이 없는 한 순찰 도는 시간을 지킬 것이다 그럼에도 아까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큰 불행을 안겨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비둘기 한 마리가 절뚝거리며 먹이를 찾고 있다 나도 모르게 침이 고인다 조심조심 다가가는데도 눈치를 챈 비둘기는 재빨리 달아난다 달아나긴 했는데 불과 몇 미터 앞이다 사람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먹이로 삶는 한 비둘기는 결코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팔을 휘저어도 제자리에서 날개짓을 할 뿐 멀리 달아나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한심한 놈들 내가 차지했던 벤치는 그새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다 더러운 옷에 구부정한 등만 보면 박씨 같지만 몸집이 크고 머리카락이 짧은 걸 보니 박씨는 아니다 박씨 자리에도 낯선 이가 자리 잡고 있다 딱히 박씨를 찾는 건 아니다 하도 졸개처럼 나를 따라다녀서인지 없으니 조금 허전한 것뿐이다 어쩌면 박씨는 안전한 철창 안에서 자리 다툼도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을 것이다 닫혀있지만 확보된 잠자리 열려있지만 확보되지 못한 잠자리 어느게 나은지 비둘기 한 마리가 내 옆을 스쳐 날아간다 무리에 끼지 못하고 앳따로 떨어지는 놈들은 유난히 야호였거나 불구인 경우다 꼴 같지 않은 놈들끼리 힘 겨루기까지 한다 마치 노숙자들처럼 가만 보니 날개짓이 영 시원찮다 순간 비둘기 몸체가 기우는가 싶더니 바닥으로 떨어져 나 뒹군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비둘기에게 다가간다 놈은 주둥이에 과자를 문 채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아무거나 처먹어도 하찮게 지급당해도 그 악스럽게 살아남는 놈들인 줄만 알았는데 나자빠져서 덜덜 떨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쿨렁된다 한쪽으로 치워주려고 손을 대니 놈은 힘 빠진 비명을 짧게 지르고선 숨이 꼴딱 넘어간다 관리인들이 죽은 비둘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니 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다 어차피 썩어질 봄뚱이 쓰레기통 같은 무덤도 호사다 노숙자 신세도 알고 보면 비둘기보다 나을 게 없다 노숙자 하나 죽어다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신원확인과 시체 처리 때문에 출동된 경찰들은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는다 어차피 신원확인은 형식적인 절차인지라 대부분은 행여자로 처리되어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된다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니고 죽어서도 죽은 목숨이 아닌 그저 노숙자다 대신 노숙자들은 딱히 사람 노숙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 어쩌면 공정한지도 모르겠다 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수풀이 우거져 숨기 좋은 자리를 찾는다 모자를 썼어도 옷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는 오랜 경력의 노숙자라도 견디기 쉽지 않다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게 침낭이다 습기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더라도 견딜만한 정도가 되는 것이다 조심스러운 발길에 물컹한 것이 밟힌다 죽은 비둘기다 하루종일 비둘기 때문에 일진이 엉망진창이다 가만 보니 수풀 속에 죽어있는 비둘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다 습격이라도 당한 듯 널부러져 있는 꼴이 꼭 전쟁터의 시체다 천에 비해 유난스럽게 파여있는 잔디밭도 심상차나 보인다 죽은 비둘기 사이로 비둘기보다 더 많은 과자 부스러기가 보인다 일부러 뿌리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많을 리 없다 과자는 습기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희한한 색깔로 얼룩져 있다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린다 나는 재빨리 둥지가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긴다 오늘은 유난히 많네 과자를 더 많이 뿌렸잖아 너무 많이 뿌렸나 봐 다 처먹지도 못했어 비둘기에 과자까지 치우려면 우리만 죽어나겠네 맨손으로 잡지 마라 이번에 쓴 게 더 독한 거래 갑자기 말소리가 끊기며 어둠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흐른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니 죽은 듯 멈추어 선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커다란 물체를 발로 툭툭 찬다 보라 속삭이던 실루엣은 쪼그리고 앉아 물체의 이곳저곳을 살핀다 죽었어? 아직 동사할 날씨는 아닌데 두 실루엣은 다시 얼굴을 붙이고 쏙딱거린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알아두를 수 없는데 딱 한마디 과자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간다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노숙자를 설마 부건까지 하려고? 늦은 밤 찬바람에 실려온 목소리들은 아련하게 떨리고 있다 내 몸까지 으스스 떨린다 앉아있던 실루엣들이 일어선다 관리소장 출근하면 보고나 하자 그때 발견했다고 하면 되지 거지 새끼 하나 죽은 건데 뭐 비둘기 새끼들은 작긴 하지 이건 아무데나 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살아서도 죽어서도 골칫거리야 저들이 말하는 게 설마 사람 아니 노숙자? 노숙자? 실루엣들은 각자의 비닐 부대를 추스르더니 하나는 어깨에 쥐고 하나는 질질 끌며 같은 방향으로 사라진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을 기다린 후 난 그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다가간다 드문드문 널려있는 비둘기 사이에 있는 건 분명 사람이다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닌데도 으스스 한기가 돈다 전처럼 모른 척 돌아서지 못하고 얼굴을 바짝 들이민다 한겨울 얼어 죽은 산짐승 마냥 웅크리고 있는 건 연병할 박시다 몸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다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고 몇 박도 짚어본다 기운이 쑥 빠져 나간다 어느새 눈앞이 흐려진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도 처자식이 나를 떠나버렸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다 등신 같은 인간 죽어 썩지도 못할 거짓 새끼 과자를 보고 환장해서 약 묻은 건지 곰팡이 핀 건지 구분도 못하고 주워 먹은 게 분명하다 마지막 숨을 도하듯 널부러져 힘겹게 날개를 파닥이던 비둘기들마저 잠잠해진다 꾸루루룩 깜짝 놀라 살펴보지만 살아 돌아다니는 비둘기는 없다 꾸룩 꾸룩 나의 빈 내장은 이 상황에서도 살겠다고 요란을 떤다 이러니 사람 지급을 못 받는 거다 아니 살아있는 목숨이니 어쩔 수 없는 거다 아니 모르겠다 허기부터 달래려 식수대로 간다 물을 한껏 들이켜니 배가 빵빵해진다 거짓된 포만감이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청소함을 뒤져 낡은 삽을 꺼낸다 박씨가 누워있는 곳은 다행히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곳이다 삽으로 박씨 몸체보다 조금 크게 원을 그린다 습기를 머금은 땅은 쉽게 파헤쳐진다 삼날이 무뎌 일이 더디지만 괜찮다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다 공원의 작은 밭을 훼손하다 걸리면 빵에 갈지 모르지만 괜찮다 닫혀있으나마 안전한 잠자리가 생길 것이다 마신물이 땀으로 빠져다오면서 기운도 빠져나간다 컵라면 국물이라도 몇 모금 얻어 마셨다면 좀 나았을 것 같다 떨려있는 과자가 자꾸 눈에 들어온다 박씨 눈에 저 과자는 달콤한 케이크로 뜨거운 컵라면으로 푸짐한 밥상으로 보였을 것이다 구덩이가 얼추 박씨 몸뚱이만 해진다 나는 이를 악물고 구덩이를 더 파 내려간다 이젠 박씨를 묶기만 하면 된다 박씨에게 아직 알려주지 않은 노숙자의 제5법칙은 남의 일에 절대로 상관하지 말기다 말 안하길 잘했다 나도 못 지키는 주제에 흙이 묻어 더러워진 손을 옷에 문질러 닦은 후 열려있는 박씨의 눈꺼풀을 닫아준다 배낭에서 침낭을 꺼낸다 과자를 얼마나 쳐 먹었는지 비쩍 마른 몸체가 무겁기도 하다 침낭은 박씨의 몸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 주변에 떨려있는 비둘기들로 침낭을 채운다 침낭에 지퍼를 올린 후 아직 남아있는 죽은 비둘기로 침낭을 덮는다 화려한 빛깔과 장식을 입은 관이 탄생한다 박씨의 몸을 덮은 비둘기들은 외로운 박씨의 친구가 배고픈 박씨의 식량이 먼 길 가는 박씨의 노자가 되어줄 것이다 구덩이 주변에 쌓여있는 흙을 박씨의 몸위에 꼼꼼하게 덮고 발로 꾹꾹 밟아 흙을 다진다 마지막으로 근처에 있는 이름모를 풀을 뿌리째 뽑아 민둥한 흙무덤에 심어돋는다 주변 풀밭이 흉물스러워졌지만 관리인들은 다시 풀을 심을 것이고 그 풀은 박씨와 비둘기들을 걸음으로 삼아 악착같이 자라날 것이다 잔디건 잡초건 상관없다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 희뿌연 빛이 멀리서 다가온다 곧 관리인들이 나타날 시간이다 나는 느린 걸음으로 공원을 빠져나온다 나의 행동에 절대로 책임지지 않기 이건 내가 정한 노숙자의 마지막 법칙이다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작품은 보슬비처럼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를 읽고 난 느낌입니다 먹을 것만큼이나 귀한 침낭을 박씨의 관으로 만들었군요 다행입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눈꺼풀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니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의 제5법칙은 남의 일에 절대로 상관하지 말기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군요 긴 시간 함께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낭독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